안녕하세요 브릿지티비의 김태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늘 손꼽아 기다리시는 한발만의 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잉글리쉬에서 콘텐츠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한발만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요 인간과 개의 눈맞춤 그리고 그들의 관계라는 제목의 Voice of America의 뉴스 한 편을 가지고 발음공부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ond between a dog and its owner is a lot like that between a baby and its mother. A bond between a dog and its owner is a lot like that between a baby and its mother. A bond between a dog and its owner is a lot like that between a baby and its mother.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 차치해놓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뭐냐면 한국에서 엄마라는 영단어를 마, 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mother, 마, 더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정확한 발음은 뭐예요, 뭐, 뭐. 어 소리입니다. 그래서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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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정확해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닌데요, 마더로 들리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 단어는 이 소리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차이가 미미할 때 그걸 못 알아듣고 자기가 아는 쪽으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실제 소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 더, 가 아니라,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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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확한 발음이고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o-t-h-e-r, 이거랑 좀 비슷한 것들, 단어를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자, father 같은 경우는 a-t-h-e-r 입니다만, 어쨌든 이 좀 유사한 단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붙여봤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소리 한번 따져볼게요. bother, bother는 a-t-h-e-r, other는 a-t-h-e-r, another 할 때도 a-t-h-e-r 입니다. father도 a-t-h-e-r 입니다. 자, 이쯤되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냐면, 아, 스펠링 가지고 내가 발음 공부하면 망하겠구나. 맞습니다. 스펠링 가지고 발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o-t-h-e-r 이고, 앞에 자음 구성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정말 다양하게 나죠.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음 기호를 가지고 발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만을 무시하셔도 좋아요. 발음 공부할 때는 무조건 발음 기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발음 학습이다. 다른 것보다 이걸 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연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생각그룹 한 번 더 좀 따져보고 할게요. 이 생각그룹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한 발 말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늘 체크하셔야 되고 늘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회차를 굳이 나누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올 때 한 번쯤 이렇게 좀 바로잡아 보고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가 생각그룹이 큰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생각그룹 정의를 내려보면 생각을 형성하는 그룹 가장 작은 그룹 단위를 생각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쉽게 말하자면 품사 덩어리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주어까지가 Science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까지가 큰 생각그룹 덩어리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럴 때 생각그룹은 그러면 언제 다음 생각그룹으로 넘어가기 전에 언제 끊느냐 생각그룹이 묵직해지면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하면서 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finds하고 that 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목적어의 시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find라는 이 동사는요. 물론 품사 덩어리로 치면 얘도 하나의 생각그룹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그룹은 길 때 마치 구름이 쌓이고 쌓이고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듯이 생각그룹도 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그때 한 번 쉰다. 방금 우리가 Science 다음에 한 번 쉰 것처럼 근데 finds는요. 아직 쉬기엔 좀 일러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생각덩어리 부분과 붙여서 갑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잘못 끊어있는다고 그랬죠. finds that 하고 쉬어버리는 거.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여기서 that이 두 개 나왔는데요. 첫 번째 that은 접속사고요. 두 번째 that은 지시형용사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라고 할 때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finds 한 다음에 that 차이에 생각그룹의 경계선이 있지만 끊지 않고요. 그냥 가요. 왜? finds는 아직 너무 가벼워요. 묵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거랑 붙여간다. 자 그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목적어를 시작을 해놓고 시작이라 하면 여기서 접속사를 던져놓고 쉬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that 따라라 이렇게 쭉 가셔야 돼요. that 하고 멈추지 말고 that 따라라 이렇게 굴러가듯이 가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단어가 that 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역할이 아예 다르다. 하나는 앞에 건 접속사고 뒤에 거는 지시형용사다. 그래서 that that connection 이 정도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이 정도 가보면 되겠죠.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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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 할 때 that connection 주어가 두 단어가 됐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 덩어리가 생각 그룹이 좀 묵직해졌으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finds that that connection 쉬고 is driven in part. 이런 정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번은 제가 that connection 뒤에 끊어보고요. 한 번은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발음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Japanese study reported in the journal science finds that that connection is driven in part.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IOHORMONA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자 여기서는요 그 접속사 and의 강세를 읽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흔히 a 뿐만 아니라 b 도라고 할 때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a 하고 and를 세게 하면 똑같은 뜻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active not only in the brain but also in the body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걸 그냥 active in the brain 그 다음에 여기서 세게 읽어주는 거예요 and body 이렇게요 자 정리해보자면 뭐냐면 등의 접속사 and를 세게 읽어주면 not only a but also b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brain and body 이러면 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체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oth humans and dogs 여기서도 그냥 평범하게 both humans and dogs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and에 힘을 주면 사람뿐만 아니고요 이 개들한테도 똑같아요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의미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참 이런 규칙들이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나레이터 같은 경우도 the in the brain and body 여기서 and를 좀 세게 하거든요 자 그거를 유념하면서 한 번 몇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by a hormone active in the brain and body of both humans and dog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한 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한 발만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포인트들 하나씩 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 먼저 항상 발음 공부를 할 때는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스펠링만 가지고 하면 너무 헷갈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음 기호를 숙지하시고 그걸 꼭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다라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생각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그룹이 좀 쌓여서 묵직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끊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달랑, 한 단어만 나와 있거나 한두 단어만 나와 있을 때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안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묵직해졌다, 이렇게 끊어가는 그런 게 일반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그룹에 대한 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잉글리쉬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 나레이터가 여기서 끊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빗금 같은 걸로 표시를 좀 해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노트가 있다면 거기다가 아, 여기서 끊는구나. 아, 여기서 끊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놓고 그걸 따라서 아, 여기까지가 생각그룹이었어. 이렇게 좀 인식하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좀 생각그룹에 대한 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생각그룹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등위접속사 AND를 강세를 주게 될 경우에 Not only A, but also B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해서 In the brain and body 라고 하면 Not only in the brain, but also in the body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A, and B 이런 식으로 세 단어면 되죠. 굉장히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걸 우리가 공부해놓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단어의 강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왜곡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숙지하시고 발음 공부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복습까지 마쳐봤고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한 발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한 발만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